고금석 선생님이 오늘의 얘기까지 제가 설아벌 문혜와 문인협회에서 이제 발걸음의 내딘 계기를 함께 했던 동기로서 참 감사를 느낍니다. 오늘 고금석 선생님이 정을 나눠줬어요. 그래서 정을 가져가야 되잖아요. 양쪽 손 한번 잡아주세요. 옆에 사람 손 한번 다 잡아주세요. 고금석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셨어요. 고금석 선생님이 정을 드린 겁니다. 정을 받아가시겠으면 정 한번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정! 감사합니다.